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켠 이유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4년만에 처음으로 정모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대한 정모는 아니고요 제 온라인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경대팸 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인천에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인천 중에서도 검암에 올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세 분 세 분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까지 총 네 명이죠 지금 영상이 거의 엄청 많이 쌓였거든요 제가 편집을 못한 영상들이 그런데 이 영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빨리 올라갈 것 같고 일단 출발 전에 호박죽을 간단하게 먹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장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커피랑 음료를 들고 도착을 했고요 이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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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윤성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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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인사 한마디 아 아 아 아 지금 오늘 어떻게 운동을 하겠다 오늘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다 족치고 가겠습니다 숨을 져요? 오늘 집까지 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직접 경선님이랑 운동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 같고 더 운동 방법 배워간다는 식으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늘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? 어 일단 제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 일단 소고기 먹을 생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오 다스 예스 둘 렛츠 일 일 하나 둘 다 다 한 시스템에 넘어가고 나이스 아 나이스 둘 나이스 아 하 와우 오 하 스며댕 룩 그리고 좋은 . 너무 해석 DEFICE 두부 너무 웃겨 아... 땡이 바뀌어 아직 안 돼 안 돼 찬양 찬양 오오옹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한참에 굳이 요 장사님 왔다 아직 살이 덜뻤졌어 질툴 첫 오프라인 정모 운동은 다 끝났고요 이제 고기 먹으러 가기 전에 샤워를 할 건데 오늘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온라인으로 제가 모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체 카톡방에서 가능하신 분 나오라고 하셨는데 정말 나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념비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모 사진 올리고 저희는 일단 고깃집에서 보도록 하죠 저희 이제 운동 마치고 고기 먹으러 갑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냥 오늘 운동 어땠어요? 좀 빡센 날? 지금 걸어가기 힘들어요 너무 보람 찼어요 이게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가셔서 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맨날 혼자만 하다가 옆에서 자세도 봐주고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된 것 같고 저희 쓰레기 같은 자세를 전파시켰습니다 공상이라서 아 공상이에요? 네 빨리 좀 드시면 돼요 또 드시면 돼요 아 네 잘 먹겠습니다 홍대님 원아름이 몇이었죠? 제가 250kg 그때가 최고 전성기 아직 전성기 오지 않습니다 진행 중 진행 중